이 나라엔 대통령을 찾을 뒤통수만 찍힌 뒤통령 근데 난데없이 자칭 대통령이 있네 명품 받고 칼에 뱉고 자리 내주네 돋보이고 싶은 미친 범죄자 있네 구속도로 태워드리세 구속 해도 해도 이건 정말 너무한거지 국민들을 계대쥐로 아는거지 탄핵사유 넘쳐나는 뒤통령 탄핵 디올김도 당장의 구속 구속 근데 난데없이 자칭 대통령이 있네 명품 받고 칼에 뱉고 자리 내주네 돋보이고 싶은 미친 범죄자 있네 구속도로 태워드리세 구속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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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정말 너무한거지 국민들을 계대쥐로 아는거지 탄핵사유 넘쳐나는 뒤통령 탄핵 탄핵 디올김도 당장의 구속 구속 탄핵사유 넘쳐나는 뒤통령 탄핵 디올김도 당장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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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도 Egg 도대체 구속 구속 마찬가지